이번 사연은 시아버지에게 못생긴 신우가 어떻게 시집갔는지 모르겠다. 아버님은 학력이 짧아서 그렇게 막말을 하나 보다. 이런 막말을 시전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해외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 임신 9개월 때 한국에서 출산하러 가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마침 시할머니가 오셨는데 제 배를 보더니 힘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몸도 불편한데 앉아서 쉬라고 배려해 주셨는데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이냐고 어서 할머니께 절을 하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그때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바닥에 손을 짚고 힘들게 일어나야 하는 상태였는데요. 볼록 나온 무거운 배로 할머니께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 꾹 참았네요. 지금도 그때 모든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시아버지의 굳은 표정. 뭐가 그리 탐탁지 않은 건지. 시댁은 집이 비좁고 물건이 많아서 앉아 있을 장소는 물론 쇼파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치우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잠시라도 눕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한 지 좀 됐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사시고 시어머니는 다른 남자분과 살고 계십니다. 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가서 이혼했고 몇 년 뒤에 남편이 누나와 함께 친어머니를 찾아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이 안 된다고 거절하셔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대요. 어린 꼬마가 엄마랑 살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걸음걸이가 어땠을까요? 이 생각만 하면 남편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시누이는 몇 년이 지나서 혼전임신을 해서 시아버지가 부랴부랴 결혼을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편과 누나는 친어머니에게 찾아간 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친어머니께 한번 인사를 가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신우는 어느 날 전화해서 시어머니 생신을 안 챙기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시어머니의 생일을 왜 제가 챙기나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가 괜한 오지랖플던 거죠. 암튼 신우가 하는 짓이 참 가관이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축의금 없이 절값 20만원 줘서 신혼여행에서 신우 선물 20만원어치 사서 줬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친정에서 고기랑 떡과일을 싸서 시댁에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이런 거 빨리 못 먹으니 신우네나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갖다 줬거든요. 그때 신우가 시큰둥하게 받아들어서 정말 서운했었죠. 한국에서 첫 아이 낳고 신우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카톡으로 축하한다고 한마디 보내왔고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남들도 챙겨주는 그 흔한 내복 한 장 보내지 않더라고요. 신우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남편은 조카 100일 돌 때 조카들에게 금목걸이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우도 대단한 게 신우는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자기 애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물려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가 셋이나 되니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쓰던 장난감을 돌 선물이라고 주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사람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런 건지. 남편은 신우 아이들에게 새 장난감 사준 적 몇 번 있었거든요. 고모부가 받는 월급이나 저희 남편이 받는 월급이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저희는 한국에서 2시간 떨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집부터 구해야 하니 저희가 더 기반이 없는 상태예요. 집 구하고 차도 사야 하니까요. 암튼 새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는데 신우가 저에게 트집 잡고 남편 시켜서 자기 애들 못 필요하다고 쏙딱거려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애 낳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대요. 시어머니는 눈 안에 빚이 4천만 원이 있다는데 이 금융권에서 빌렸다더라 이자가 엄청 세니 누나 가족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돈을 다 내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누나네를 안 만나는 게 낫지 저희가 다섯 식구와 만나 밥을 먹고 식대를 다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말이 되나요? 신우의 형편이 어려운데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면 좋을 텐데 신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신우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요. 저라면 오전에 파트타임 알바라도 나갈 것 같아요. 신우는 애들 셋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집안 행사 때문에 신우네 애들을 보게 되면 애들은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조카에게 땡땡아 잘 지냈어? 라고 먼저 인삿말을 건네면 찬바람 쌩 불면서 쌩하니 가버립니다. 저는 시조카에게 인사도 못 받고 사는 외숙모네요. 저는 연년생 아이 둘 키우면서 옆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이 많고 텐션이 높은 편이라 아버님과 대화한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되는 편이에요. 시아버지의 막말이 떠올라 자다가 깬 적도 있고 한데 여기에 풀어서 써 볼 테니 한 번 봐주세요. 상견례 할 때 시아버지는 남편의 누나에게 저녀는 어버이날에 전화도 안 한다고 저희 부모님 다 보는 앞에서 욕하셨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서 보낸 고기랑 떡을 가져갔는데 형님에게 우리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신우에게 음식을 손끝으로 툭툭 치며 너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들어온 추기금 중 1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명단과 금액도 안 알려주셔서 남편이 장부 빨리 보여달라고 원성 높이니 마지못해 보여주셨고요. 그 100만 원으로 회사에서 떡 돌리라고 인심 쓰듯이 주셔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해외지사로 먼저 나가서 일하고 저는 집 정리하느라 조금 나중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점심 먹자고 하셔서 저 혼자 가서 식사하는데 아버님은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거 아니다. 너는 우리 아들에 비해 외모가 좀 부족한데 우리 아들이 너 만나면서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기특해서 결혼 허락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어디 가서 외모 부족하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닮아서 외모가 좋은 편인데 신우야말로 아버님 닮아서 더럽게 못생겼어요. 라고 아버님께 말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다가 한국 와서 출산을 했어요. 아기 낳고 3일째 저지 불고 몸살이 와서 열나고 예민해져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저보고 빨리 옷 입고 나가서 외식하자고 해서 저희 엄마가 산모는 쉬어야 한다고 말려서 저는 병원에서 쉬었어요. 조리원 퇴소하기 하루 전에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집에 가서 조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모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아마도 아버님은 저를 데려다가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쌍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아기 모유수요 하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점심시간쯤에 손주 보고 싶다고 갑자기 전화하셔서 지금 친정 앞이라고 문 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셨는데 귤 한 박스 사오셔서 아기 보시더니 저녁도 여기서 먹고 가야겠다고 하셔서 더 황당했습니다. 마침 아빠가 쉬는 날이라 집에 계셔서 시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점심 사드렸고 시부모님은 시댁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첫째가 돌쯤 되었을 때 둘째를 가졌어요. 남편 해외 발령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도 휴직 중이라 계획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같이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하고 유산기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친정에서 거의 누워만 지냈어요. 남편이 이 소식을 아버님께 전했고 아버님이 마침 우리 집에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와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우리 집에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해서 남편이 아버님과 다퉜어요. 와이프 상태가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안 가고 할머니가 계신 작은아버님 댁에 가서 잠깐 인사는 하고 왔네요. 둘째 출산하러 한국에 나와서 수술 날짜 잡고 양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술을 과하게 드시고 저희 아빠 앞에서 기분 나쁜 말씀만 하셔서 아빠가 중간에 나가셔서 집으로 가셨어요. 제 여동생도 같이 나왔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자매들 중에 네가 키가 제일 작고 못생겼다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 상대해서 좋은 꼴 못 볼 거라 생각하고 억지로 참았어요. 저는 결혼 전에 사회생활 잘했고 어른들과 대화도 잘하고 싹싹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병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댁의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챙기기는 하는데 아버님과 대면하면 꼭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애들이랑 해외에서 계속 살라고 자기는 한국에 나와서 돈 붙여줄 테니 우리 아버지랑 상종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네요. 참고로 남편은 저희 친정이 엄청 잘합니다. 캐시판을 보면 시누나 시어머니가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 아버님은 참 보기드물게 못된 시아버지인 것 같아요. 둘째 낳고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예쁜 딸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빨갛게 붓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아버님은 우리 애기를 보시더니 이렇게 못생긴 애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화를 참으면서 사돈 아이가 인물이 나오려면 좀 걸리잖아요. 아이 낳느라 수고한 며느리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보기엔 우리 집안 닮은 인물은 아니다. 왜 탁했나 보다. 라고 하셔서 저 순간 꼭지가 돌아버려서 저도 아버님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아버님 닮아서 콧대가 낫고 눈이 작은 거 너무 속상하다. 꼭 아버님 닮아 추녀소리 듣는 우리 애들 고모보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 있으니 나중에 수술시켜주면 될 것 같다. 라고 밝게 웃었어요. 아버님은 화가 나셨는지 씩씩댔고 저는 우리 애들은 아버님같이 무식하고 배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키워볼 테니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아이고 잘나신 며느님 알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셨어요. 가시는 아버님 뒤통수에 대고 아셨으면 앞으로 말조심 행동조심하세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못생겼다는 막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부모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 태도를 보더니 식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하고 독불장군 같은 아버님께 한마디 했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그 후로 시아버지와 똑같이 필터링 없이 막말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버님은 코가 너무 낮고 못생겼어요. 형님은 아버님 닮아 못생겼는데 어떻게 시집을 갔나 몰라요. 아버님은 학력이 짧아서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나 봐요. 말로 천량빚을 지고 다니시네요. 등등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아버님이 제 말에 이성을 잃고 소리소리 지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버님에게 화를 냈고 부자지간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만해서 괴롭혔나 봐요. 그런데 만만치 않으니까 이젠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를 뵙게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말로 상처를 안겨 드릴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네요. 참 못된 며느리죠. 제가 이렇게 심술이 가득한 사람이란 걸 시아버지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네요. 정신나간 것처럼 막말 잘하는 사람은 강량약강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스니님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손주들까지 괴롭혔을 시아버지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